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야올입니다. 부담없이 떠날 수 있는 해외여행지라면 아무래도 단거리로 갈 수 있는 나라를 찾게 되시죠. 그 중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깝고 온천여행을 즐기기 좋아서 겨울철에 많이 찾는 곳인데요. 해외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일본으로 나왔고요. 일본 내에서도 오사카가 1위, 다음으로 후쿠오카, 도쿄, 오키나와, 사뽀로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일본에서 출국할 때 비행기나 배값에 약 만 원의 세금을 더 내셔야겠습니다. 이른바 출국세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가 지난 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항공기나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안에 다시 출국한다면 이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이 세금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국세가 신설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출국세로 걷게 될 수입이 총 500억엔, 한국 돈으로 약 5,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 돈으로 관광산업이나 지방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겠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출국세를 모르고 계셨다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 아니 세금은 왜 붙은 거지? 라고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점심과 회식 등으로 외식을 많이 하게 되시죠. 또 요즘은 배달앱이 보편화되어 있고 혼밥족도 많아서 전체 외식 소비가 많이 늘었을 것 같았는데요. 실상은 그 반대더라고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우리 국민의 평균 외식 횟수와 비용이 나란히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공사가 전국에 20세 이상 성인 남녀 3,0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우리 국민은 음료를 포함한 월 평균 외식 빈도가 20.9회, 외식 비용은 29만 2,689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고요. 이는 전년에 비해 외식 빈도는 1회, 그리고 외식 비용은 1만 1,000원가량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밖에 나가서 먹는 방문 외식이 13.7회, 집에서 시켜 먹는 배달 및 포장 외식이 7.2회로 배달 및 포장 외식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방문 외식은 2회 가까이 줄어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또 방문 외식 시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은 한식이 59%, 구내식당이 7%, 패스트푸드점이 6% 순이었고요. 배달 외식 중에서는 치킨이 52%로 압도적인 가운데 짜장면, 짬뽕 등 중국 음식이 22%, 햄버거, 김밥 등 패스트푸드가 12%를 차지했습니다. 외식 때 이른바 혼밥을 했다는 응답도 꽤 많았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혼밥 외식 횟수는 3.5회였고요. 남성이 4.4회로 2.5회라고 대답한 여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월평균 5.1회 혼자 외식을 한다고 답해 젊은 층의 혼밥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식 소비가 줄면 아무래도 영세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에 영향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에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식비 지출까지 줄어든 것 같아 씁쓸합니다.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죠. 이제 곧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직장인들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의 차액을 돌려받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간 쓴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용 등도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 구매 및 공연 관람비,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 등도 신규로 추가 제공되는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 관람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정확한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혹시 형제나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하는 등 신고착오로 세금이 줄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꼼꼼하게 연말정산 하셔서 13월의 보너스와 함께 힘찬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